인류 나는 상어 풍류 화사 얘기죠? 일단 나는 아니야 1, 2학번은 화석이 아닙니다 솔직히 1, 2학번이신데 화석이죠 내가? 아무리 학번이 높으신 선배님들이라도 저희랑 말만 통하면 화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임을 너무 모르겠는 거야 이상한 개미할게 게임 이상한 난 그냥 킹킹 프라이템 밖에 모르겠어 알아들만 있어 3, 6, 9, 3, 6, 9 5, 6, 9, 3, 6, 9 건배 줘야 되는데 새내기들은 막 아 선배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화석들은 자는 높게 우정은 깊게 젊지 엄청 젊지 저 아직 24살밖에 안 된다 형 형이 27인데 전 젊어요 지금 피곤하셔서 너무 좋으시던데 받침이 시옥부터는 중반이래 무슨 소리야 20살이 갔을 때 27이면 네 답이 없고 아 세대가 많이 변했구나 번개같이 달리고 번개같이 죽는다 아 그 쓰는 말이에요 번다고 달라지고 번다고 주냐 뭔 소리야 왜 몰라 번호 달라고 하면 번호 줄 번호 줄 근데 진짜 뭐 그런 말 있어요 사람들이 한 번 다시 들어봤어 아니 팬 아저씨 팬이 아니지만 저장난나 팬이 아니지만 저장난나 안해 뭐야 형 안해 진짜 뭐 이건 옛날 비트다 아 홍경민의 흔들림 우정이다 핑민? 아니지 아 아니다 그건 진짜 아니다 방가람 스크릴렉스 이거 노 노피스 맞죠 트와이스 노피 아 트와이스 알지 내가 탕탕탕 핑돌튀스 이거 어떻게 아는가 승인 미팅 승인 미팅 rece다 지키라 승인 못 놀았던 한을 풀어보고 싶어요 남자친구랑 벚꽃놀이도 가고 싶고 애들이랑 한강에서 침입도 하고 싶고 또 학교 공부도 하면서 좀 알차게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무전 여행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추억도 쌓고 싶고 그리고 또 미친 듯이 연애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